서로 막 이렇게 활발하게 젓는 거 같지 않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없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TMI니까 난 지금 생각 중이야 난 웃기고 싶거든 아 뭘 해야 되지? 뭔가 허를 찌르고 싶어요 오늘 화장실 몇 번 간지 이런 거? 에휴 약하죠 아 지금 앉아볼게요 아 지금 앉아볼게요 아 아 아 아 아